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아니, 매제가 합작회사 설립 기금을 빼내려고 했대. 우리 가게에 와서 했던 말 뭐예요? 강세나하고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말. 윤정아 씨 인간 맞춰. 자기 이름을 떡하니 합작회사 대표를 올려놓고 YB에서 30억을 빼돌렸다가 덜미를 잡혔다고요! 진 사장인지 누군지 남의 이름으로 사기친 놈! 어디다 빼돌렸어? 이제 다 된 건가? 준비했습니다! 정상에 시원한 소개받이